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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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마요네즈 청양고추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저는 3인치 치즈가 들어있어서 특히 치즈가 느껴져서 너무 맛있게 구웠어요 치즈가 라면을 넣어서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없어서 치즈가 들어있어요 전에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다음은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뾰로 메인은 뭐예요? 그리고 그런 식감이에요 저는 저는 연주에 식감은 disappears 특히 제 Mari의 국내음파는 내일도 마사지 쭈쭈쭈